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요 좋아하는 색깔 잘 어울리는 색깔은 파란색인 것 같은데 좋아하는 색깔은 회색 무라카미야 루키의 해변의 카톡과 6번 읽은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 게임판타지 소설 이런거 읽다가 시작하게 된건데 진짜 좋더라구요 소설 가을 엄청 좋아해요 선선하게 바람 부을 때 원작 원작 도전 해지 대퍼라는 제 이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인데 이걸로서 뭔가 이뤄낼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목표도 있고 자수 생활을 계속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인기는 솔직히 언젠가는 떨어지기 말아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가수로서 제가 후회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간 저도 끝이 저물 때가 올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